송원재TV 시작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씨가 자신을 향한 가짜 경력, 가짜 수상 기록, 상을 받은 기록, 그 부분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사실상 인정을 했습니다. 어제 YTN과의 인터뷰에서 김건희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했고 YTN이 오늘 그것을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2002년, 2004년도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김건희씨가 수원여대의 겸임교수로 1년간 근무를 하면서 거기에 낸 이력서에 이 두 가지 경력과 수상 기록이 허위가 아니었느냐라는 의혹이 상당히 오래전에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됐죠. 그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씨가 어제 YTN에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허위 경력 관련해서 2002년도에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로 재직을 했다. 김건희씨가 이렇게 수원여대에 제출을 했는데 그때는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설립이 되기 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2년 뒤에 2004년에 게임산업협회가 설립이 됐다. 그래서 이건 허위다라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씨는 정말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지금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있다. 이러는 걸로 봐서 김건희씨가 지금 게임협회 관계자들이나 이 당시에 이런 관계자들을 많이 만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또 하나는 상을 받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2004년도의 일인데 2004년 8월에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씨는 돋보이려고 한 것 같다. YTN에서 이런 보도를 하면서 김건희씨의 반응까지를 상세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신은 당시에 공무원이나 공인도 아니었고 윤석열 후보와 결혼을 한 상태도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검증을 받아야 하느냐라고 취재진에게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먼저 김건희씨의 이 허위 경력에 대한 부분은 오래전부터 보름여전부터 계속해서 민주당에서 제기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YTN의 인터뷰 형식을 통해서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 방식이 저는 별로 적절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건희씨가 그러니까 줄리오 욕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것도 지난 6월 29일 윤석열 후보가 대권 도전을 선언하는 그날에 맞춰서 언론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걸 해명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씨가 꼭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자료나 공개 문서를 통해서 전체 언론을 향해서 발표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그렇게 발표하는 것이 좋다. 그런 방식이 맞지 않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서 기자와의 관계에 의해서 개인적인 인터뷰를 하게 되니까 그 줄리오 욕을 부인하면서도 곁다리로 굉장히 많은 김건희씨의 감정적인 얘기까지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면서 그게 적절했느냐, 그 타이밍이 또 적절했느냐 이런 논란도 있었고요. 이번에도 김건희씨가 이 YTN 보도에 따르면 그 YTN 기자에게 자신은 공무원 공인도 아니었다.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이렇게까지 검증을 받아야 하느냐. 이렇게 불만을 토로한 것. 이런 것까지 모두 기사화가 되지 않습니까? 김건희씨의 말대로 김건희씨는 그 당시에 공인도 아니었고 공무원도 아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결혼을 하기도 훨씬 전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아무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굉장히 엄격해졌다. 그 당시에는 공인, 공무원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윤석열 후보의 부인, 대선 후보의 부인이기 때문에 검증은 받아야 한다. 성형을 했느니 하지 않았느니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의 얘기는 그건 정말 검증이 아니라 모욕을 주는 것이죠. 결혼 전이든 결혼 후든 이런 여러 가지 모욕을 주는 것이 아닌 형태의 것은 검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돈된 형태로 해명을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사과하는 것이 어떻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김건희씨 관련해서 왜 김건희씨는 등판을 하지 않느냐라고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에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부인인 김혜경씨와 손을 잡고 저렇게 선거운동을 펼치는 것 저게 계속 김건희씨를 보고 등판을 하라라고 하는 압박이고 김건희씨가 등판을 하면 이런 많은 의혹을 제기하겠다라고 지금 민주당에서 준비를 해놓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건희씨가 이런 언론 인터뷰도 했고 또 시기적으로도 등판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부인인 김혜경과 함께 저렇게 계속 손을 잡고 다니면서 뭐 애정표시라고 해야 되나요? 왜 저렇게 애정표시를 해야 되는지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50이 넘은 60에 가까운 부부가 저렇게 불필요한 정도로 저렇게 연출을 하는 것 왜 저렇게 어색한 연출을 해야 하는지는 모두가 알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김혜경씨와 관련해서도 경기도지사 근무하던 시절에 5급 공무원을 자신의 비서처럼 활용을 했다. 또 그 외에 차량 제공 많은 부분들의 의혹이 있습니다. 김혜경씨와 관련해서도 개인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도 지금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혜경씨에 대해서도 검증할 것은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대선 후보의 배우자가 꼭 전면에 나서서 선거를 이렇게 도와야 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점이었습니다. 하나는 대선 후보의 배우자가 선거판에 뛰어들어서 이렇게 전면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인사청탁이라든지 국정개입이라든지 시정개입, 도정개입 이 같은 많은 부작용의 출발이 대선 캠프에 개입하면서부터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현역 초선의원이 배우자 실장으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맺어진 인맥을 통해서 배우자가 국정개입을 하게 된다. 그 시초가 된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거듭 그 예를 들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처럼 대학 강의를 위해서 대통령 행사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겠다. 이런 모양도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문화지 않습니까? 우리도 대통령의 배우자가 그게 남편이든 부인이든 자신의 일이 있다면 자신의 일에 치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꼭 대통령의 부인이다, 대통령의 남편이다라고 해서 대통령 행사에 모두 저렇게 따라다니고 불필요한 행사까지 모두 따라다닙니다. 오히려 거꾸로 대통령의 부인이 가자고 해서 지금 외국을 간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선 후보의 배우자에 대한 검증 필요한 부분은 해야 하고 우리 사회의 기준은 그만큼 까다로워졌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대통령 후보 배우자에 대한 검증 혹독한 검증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소원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